1번 Do you go home now? I go home now. Will you go home? I will go home. Did you go home? I went home. We go home. She goes home. 좋아요. 잘하셨어요. 앞으로 이제 커리큘럼상 이 패턴, 기초 패턴을 세트 안에다가 넣을 테니까 숙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분량을 좀 늘릴 테니까 준비 다 해 오셔서 왔을 때 검사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. 그 다음 것도 진행할게요.